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한 활동 더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혈빈언니 지금 열심히 준비중이니까 많이 대신 많이 응원해줘야돼요 알죠? 또 티아라 나와요 티아라 정규열용이 나오니깐 조금만 정규 나올거에요 우리 정규 나와야지 한국에서 이분이 나올 거예요 많이 사랑해주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남은 솔로 활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안녕